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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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훈 담당입니다. 제가 정비로 다 가지기 때문에 드디어 들어갈게요. 여하 timer wide 1, 2, 3, 4, 4, 4, 3, 4, 5, 6, 7, 8, 9, 10, 10, 11, 11, 11, 12, 12, 13, 12, 13, 12, 13, 14, 14, 14, 14, 15, 16, 16, 17, 17, 18, 19, 21, 20, 21, 21, 21, 22, 22, 21, 22, 22, 23, 24, 25, 26, 25, 26, 26, 27, 22, 22, 23, 28,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30, 26, 28, 29, 29, 29, 29, 29, 30, 30. 현태가 잘 전개 여기 있다. 현태에, 뒤로 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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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한 21세기의 청해진으로서 유사시 기동전력이 전방해역으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며 전체 교역운동장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해역 해상교통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이기 때문에 손오일 제독의 창문정신이 무엇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상가 바치나이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뀌면 해군이 바뀐다는 정신으로 근무문화를 혁신하고 실전적 전투인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주민군 복합항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며 빛나는 우리의 전통을 한층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갑시다. 대선 포로 검사 맥키우원 감사합니다. 군장 남동우 나성민 소령은